어서오세요 진짜 염만데 유튜버 유니온메일 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찐지 잘 쓰셨나요? 자 오늘 제가 올해 영상 바닥에 있습니다. 그 뭐냐면은 같이 봐요 어디 보자 자 한국전쟁 때 입혀졌던 M51 입니다. M51 그리고 육군보병 일반 버전이구요. 요 놈은 USMC 미해병대 입니다. 자 미묘하게 다릅니다. 요게 언제쩍거냐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에 선명해져라 얏 예 이제 선명해졌습니다. 그 52년 발주되서 52년 6월 27일 날 생산됐죠 자 요거 제가 아스께끼 하고 제꼈는데 요 놈은 지금 내피 없이 지금 같은 위치에 이게 없어요 그죠 해병대는 좀 뭔가 틀리죠 자 요 놈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 보자 에 52년 에서 53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일반 보병 버전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잘 아시는 초콜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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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튼 입니다. 그러나 여기 보시면은 버튼 색이 틀려요 그 미해병대는 초콜렛 버튼이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요 놈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쇼트 스몰 입니다. 그리고 요 놈은 요거 타올네피 한번 치워볼게요 요 초코버튼을 제껴 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은 사이즈가 스몰 레귤러 입니다. 자 둘 다 저에게 잘 맞는 사이즈로써 일단 버튼 색이 틀려요 그리고 여기 MOE 라면은 여기 끈이 바깥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바깥 구멍도 얘는 지금 주인이 안으로 이렇게 오므려 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바깥에 이렇게 도출되는거 싫어했는지 안으로 오므려 놨어요 그 버튼 홀이 이 육군 이랑 틀려요 버튼 홀은 여기가 좁아요 그죠 원만의 자리죠 자 요 근데 여기는 버튼 홀이 자 넓죠 그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발견한게 뭐냐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내피 키우는 요 버튼이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입니다 그러나 미 해병대 보시면은 둘 넷 여섯 개 입니다 또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M51 요거 52년산 이 초기형 보면은 잘 아시는 약간 황금빛 나는 되게 부드러운 잔나딘 느낌 뭐 말이죠 알죠 그리고 52에서 53 미 해병대 얘는 약간 107 느낌 느낌이 납니다 뭐 제조사 뭐 이런게 조금씩 다른데 해병대 하고 일반 육군은 약간 이렇게 느낌이 조금씩 틀리더라구요 가만 있어 보자 일단 제가 한번 입어 볼게요 에 뭐부터 해볼까요 일단 랩이 있는거는 제가 자켓을 간단하게 입었으니까는 자켓 위에 입으려면 내피가 없는게 아무래도 편합니다 스몰쇼트 한번 입어 볼게요 스몰쇼트를 자켓 위에다 입으면은 입을만해요 자 스몰쇼트 저의 몸에 걸쳐 봤습니다 제이스팩은 에 비밀이에요 몸무게 59 60 정도 왔다갔다 하고요 키는 약간 170 좀 안되고요 대충 감이 오시죠 스몰쇼트가 자 그리고 요 미 해병대 요 놈 보면은 자 지퍼가 탈온 지퍼입니다 탈온 지퍼인데 뭐가 틀리냐면은 일반 지퍼가 얘 같은 경우에는 콤마 지퍼에요 일반 육군 그러나 이빨 무늬도 가만히 보면은 이런 무늬 이런 무늬 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런 무늬가 있고요 그리고 미 해병대 요 지퍼는 좀 더 널찍해요 그죠 더 은색 느낌이 더 강하고 지퍼 색도 좀 틀립니다 여기가 원만하자 알죠 자 여기도 보면은 요 색이랑 요 색이랑 틀려요 지퍼가 요 지지하는 요 코트니 자 요거 지퍼 탈온 지퍼 한번 채워볼게요 한국 전쟁 하면은 미 해병대가 무엇을 했을까 자 1950년 9월 달에 인천 상륙작전 미 해병대 유명하죠 자 뭐 M48처럼 드르륵 소리는 안 나는데 되게 박력 있어요 되게 은색이 반짝반짝 빛이 나죠 자 지퍼 채웠을 때 자 자 그리고 자 자 뭐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육군 보병 M51 요놈 한번 입어 볼게요 요놈은 지금 내피가 띄워진 상태에서 이 자켓을 입었는데 내피가 띄워진 상태에서 입으면은 조금 빡빡해요 한번 입어 볼게요 가만있어 보자 미 해병대를 입어 봤고 이번에는 M51 육군 보병 그냥 딱 맞는 느낌이 들어요 안에 이렇게 내피를 끼니까 조금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요 자켓을 한번 벗고 한번 입어 볼게요 가만있어 보자 자 좀더 자켓이 없는 상태에서 내피가 껴졌으니까 이제 좀 더 활동적이옵니다 몸이 좀 더 부드러워졌어요 아까 조금 빡빡하게 느껴졌는데 자켓 위에 껴 있고 했는데 이 내피 때문이죠 뭐 또 이전에 그 M50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랄까 약간 조금 쫄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도 스몰쇼트였는데 몸에 많이 이렇게 핏하더라구요 근데 이건 스몰 레귤러고 요거 스몰 레귤러 스몰쇼트 같은 스몰쇼트였는데도 M50은 약간 좀 핏한 느낌이었고 이거는 약간 뭐랄까 좀 더 편한 느낌이에요 너무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조금씩 틀리는데 너무 이렇게 막 핏한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있는 그 조금 느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M50은 예전에 분양 보냈었는데 그래도 조금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M50 다음에 구매할 때는 스몰쇼트 보다는 스몰 레귤러 아니 레귤러 스몰 아마 그렇게 구하고 싶어요 뭔만의 잘했죠 M50이 약간 이 M51보다 조금 핏합니다 뭐 이 이 미 해병대 M51 버전과 이거 한국전 M51 보병 버전 뭐 제가 뭐 이 미 해병대 이게 보병이다 이렇게 알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브랜드 화가 돼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이 옷의 가치는 사람들이 몰라줍니다 뭐랄까 에이비스가 M51을 입었어요 그 M51이 뭐 몇 년씩인지 그런 거 사람들 안 중요해요 그냥 에이비스가 입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 걸쳤던 M51이 더 빛이 났던 거고요 더 유명해진 거고요 뭐 에이비스가 뭐 M51을 입어서 에이비스가 유명해졌나요 에이비스가 M51을 입어서 M51이 유명해진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옷보다는 내가 더 브랜드가 돼야 된다 전에도 말했지만은 제가 이번에도 그런 내용을 M51로나마 M51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나 자신도 뭐 유니온 메이드로서 많이 브랜드화 시키고 싶은데 저도 많이 부족한가 봐요 그 그 좀 더 분발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럼 진짜야만 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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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